요즘 제약회사들도 다양한 SNS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일동호디스가 9월 6일까지 트루맘 3행시 천명 이벤트를 후디스 트루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합니다. 일동호디스는 최근 유아식 전용 공식 인스타그램인 후디스 트루맘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트루맘 3행시 천명 이벤트는 엄마들의 육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이벤트는 트루맘 3행시와 함께 후디스 아이디를 적으면 참여가 완료되고 참여 신청만 해도 최대 1,000명에 한해 트루맘 뉴클레스 액상 분유 12개 패키지를 증정합니다. 가장 센스 있는 3행시를 남겨준 1, 2, 3등에게는 초유밀 플러스, 비오타민, 해모틴틴 플러스 등 일동호디스 대표 아이 영양 필수 아이템 3종과 마일리지 2, 3만원 건 등 푸짐한 상품을 추가 증정하고 선정된 3행시는 후디스 트루맘 인스타그램의 공식 게시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일동호디스는 트루맘 뉴클레스 액상 분유는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부터 수유의 편리함까지 갖춰 부모와 아기 모두를 위한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다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름철 육아 필수 아이템도 얻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도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 후디스 트루맘 계정이 엄마들의 육아 공감 놀이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루맘 뉴클레스 액상 분유는 국내 1A 등급 탈지율을 기본으로 뉴질랜드 우유 성분과 아이 건강을 위한 면역글로블린 LGG, SLGA를 보강했고 두뇌 구성 성분 DHA와 장래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는 갈락토올리고당과 프라트올리고당의 시너지 배합 등으로 트루맘 뉴클레스 분말 분유의 영양 설계를 적응했습니다. 또 조유 과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즉시 수유가 가능해 육아에 서툰 초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이들도 편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